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1%가 남을 때까지 버티다가 충전한다 6.6% 5위 저전력모드가 필요할 때 충전한다 10.0% 4위 충전하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어 방전되기 일수다 12.5% 3위 1회 자리가 되면 슬슬 충전기를 찾는다 13.7% 2위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충전기에 꽂아놓는다 22.7% 1위 반 정도 소진되면 충전한다 23.1% 오늘은 휴대폰 충전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